길이 이렇게 이어져 있네요 옆에도 한옥이 있고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터도 있고 기분이 참 좋습니다 눈이 쌓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걸어보고 생각하고 여의도 같고 와 제가 커피 한잔을 먹고 싶어서 왔는데 커피보다 이렇게 더 좋은 풍경들이 있어요 커피보다 한옥 입춘대길이란 말이 참 반가운 얘기네요 입춘대길 여기는 식물을 심었네요 죽지 않게 이렇게 참 꽃이 죽지 않도록 참 잘 바꿔놨네요 아 제가 가고 싶은 카페를 다 온 것 같아요 근데 밥도 못 먹어서 배고픈데 밥도 주는 어디가 있을까요 와 북한산 너무 아름답다 와 저 북한산 제가 여전히 이 카페 온 것 같아요 북한산이 훤히 보이는 와 전에 제가 여기 카페 왔었어요 이 카페 와가지고 코펜자 마시면서 큰 위로를 받았지요 오늘도 여기를 갈까요 아니면 다른 곳을 갈지 한잔의 커피지만 저는 소중합니다 와 이렇게 보이는구나 북한산이 와 너무 아름답다 와 이렇게 확 트이게 보이는구나 이렇게 카페가 보이고 이렇게 북한산이 훤히 보이고 안녕